점점 발전하면 어떤 직업들이 생기게 될까요? 일단은 이제 우주여행이 활발해질 예정이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. 뭔가 이렇게 깃발 들고! 안녕하세요, 관광! 관광 오세요! 다 모셨나요, 여러분? 네, 다 왔습니다! 지금부터 달에서 2시 반까지 우주선에 탑승하시면 됩니다. 목성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 한 분이라도 빠지시면 안 되고 차례차례 줄 맞춰서 늦으시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! 이런 느낌?